6번 문제는 매닥질과 같은 말입니다 반죽이나 진흙다위를 아무데나 함부로 뒤바르는 것 정신을 잃고 아무렇게나 하는 몸짓 뭘까요? 맺히기 맺히기 맺히기? 아닙니다 네, 맺히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요? 매대기였습니다 매대기 쉽지 않은 단어였는데요 자, 권영경씨 오늘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최종 상금은요? 150만원입니다 8번은 결음질입니다 일에 맞춰 여러 몫으로 고르게 나눠주는 일 9번은요? 모질음이에요 잘 참아 견디어내는 일 모질음이고요 10번 문제 저거 다시 푸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한 말? 가타부타 왈과 왈부였습니다 정말 쉬운 단어였는데요 이거 아쉬웠고요 12번 문제 육진이라고 하셨죠? 네 정답은 수진입니다 네 이름, 미로 끝나는 것, 지니로 끝나는 것들 많은데 수진이었고요 13번 문제 정답은 수고시였습니다 수고시였고요 14번 문제는요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늦잠 자는 걸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다방골잠입니다 다방골잠 그리고 마지막 15번 시공창 하셨죠? 정답은 개골창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정말 잘하셨거든요 언니에 이어서 동생까지 도전을 했는데 이 자리에 서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신지요? 저도 그때 언니가 했을 때 되게 쉬워 보였는데 제가 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언니도 많이 도와주셨고 가족들이 물심양면 도와주셨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정말 또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어머님한테 하실 말씀은 없어요? 엄마 제가 혼자 타지에 떨어져 있으니까 맨날 반찬 챙겨주느라고 많이 고생하시거든요 항상 고맙고 멀리서 항상 응원해주시는 아빠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끼리는 통문장영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기능식품 녹십조에서 문화상품권을 천재교육문제집 백법상에서 문화상품권을 닭강정명과 강정인 기가 막혀서 국민관광상품권을 쇠고기 화미골드다시에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권영경씨 아쉬움이 많은 만큼 더 후에 앞으로 더 도전할 일들이 더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쉬움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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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